안녕하세요 기우입니다. 오늘은요 진작에 뜯긴 했는데 또 다시 뜯은 녀석 바로 제네렉 8351 매트블랙 녀석입니다. 다시 제 니어필드 스피커 겸 테스트를 위해서 다시 뜯게 되었습니다. 예전 영상을 보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딱히 새로운 건 없고 또 워낙에 언박싱 영상들 제가 설치 영상 많이 찍어서 많이 아실 텐데 뭐 기념비적으로 또 한 번 찍으려고 이렇게 왔습니다. 이제 저는 치는 다음에 치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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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따가 8351 들어보러 오시기로 하셔가지고 지금 제가 좀 세팅을 해놓으려고 다시 깠어요 예쁘죠 새까만 녀석 외계인 눈알처럼 생겨가지고 8인치급 8351 매트 블랙 이제 다시 저희 아가리 뮤트에서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150 들어보실 수 있고 420-8361 들어보실 수 있고 그 외 MT48 그 외 남아있는 제품들이 있는데 걔네들 모두 이제 청음 자체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좋았어 많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또 전용 스탠드 탁상용으로 해서 애 뜯어볼 건데 많은 문의 연락 주시면 더욱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희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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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부에서 전용 상자 3부에서 전용 스탠드 탁상용으로 감사드립니다